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책임론은 좀 진부한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60%가 넘는 분들이 그렇게 답했네요. 총선 찬패의 책임 윤 대통령 62% 한동은 12.5%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마 발출한 여론조사 업체가 주 공정인 모아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62%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62% 분들이 대통령이 왜 책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좀 다르시겠죠. 다르시겠는데 저는 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치하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4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을 막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법이 규정한 대로 인쇄 날인을 방치 허용하다.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해 가지고 본인의 레인덕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 이런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 문제를 담보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재임 2년 동안 관철하지 못했는데 62%가 윤 대통령 책임이 있다. 훨씬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복 벗고 바로 선출직 공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이 많은 사람들은 좀 특별할 거로 생각한 겁니다. 정의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두루두루 국가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켜놓고 보니까 역사관도 없고 애국신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선거 부정을 한쪽은 북한이 만든 핵을 이고 살아야 되고 한쪽은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체력들이 만든 부정선거를 뭡니까 이고 지고 살아야 될 지경까지 만들어놨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책임이 62%가 윤석열 대통령 12.5%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기타가 15.8% 잘 모르겠다가 7.9%입니다. 아마 공병호TV에서 조사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45.5%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장은 8.1% 국민 여론도 뭐 아주 내가 볼 때는 기대하고는 딴판이네.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한 가운데 75.3%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동훈은 17.6% 여론조사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회사 공정이 조금 여타 여론기관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 62%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에서 54.8%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국민이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윤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람의 많은 연령대는 50대 67.6% 가장 적은 연령대는 70대 이상 53.2% 그냥 참조 마시는 겁니다. 이런 뭐 여론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45.5%가 윤 대통령 책임이다. 아주 여러분들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죠. 제가 열릴 필요는 없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책임이 큰 거지 않습니까. 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임 2년 동안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해결을 못했으니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재임 하에서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관치를 못해가지고 네 번 선거를 다 도덕질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4대 계획에 전념하겠다. 무슨 4대 계획을 하겠습니까. 나는 남자가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는 처음 봅니다. 나는 한마디 할 수가 있죠. 왜 윤 대통령은 동갑내기니까 윤 대통령은 12월생일 겁니다. 제가 이러면 5월생이고. 저는 딴 것보다는 사람은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관계없고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고 살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그 사람이 뭐 잘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책임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복잡한 것을 들지 않더라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 것이 책임감이고 짐승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입니다. 뭐 정의감이라든지 뭐 이런 윤리언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후순위 두더라도 책임감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셔서 책임감을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당선인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서 거기서 새롭게 느낀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도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프레임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찍고 나오지 않은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국민들은 대부분 남들이 해 주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낯설 생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몇 년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소위 선거 사기가 제도화된 나라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그게 이제 22대 국회가 여러분들 개원이 되면 그게 뭘 뜻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겠죠. 그런 엉망진창 세상이 되어버린 건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윤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윤 대통령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데 부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남자가 생겨먹었기에 자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 네 번의 선거를 모두 다 도독질을 당하고 위조투표제 만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 관찰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검사 출신들은 그냥 옷 벗고 수년 지나서 여러분들 공직은 모르셨겠지만 나와 가지고 그냥 여러분 뭡니까 그냥 폼 잡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조용한데 대통령이 총대 어슬프게 매다가 왕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쳤습니까 그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 스스로 부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스스로 부른 것을 다 여러분들 놓쳤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국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도 고생은 하겠습니까 앞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